마사 세척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마사를 흙물을 깨끗이 씻어서 써야지 화분 아래에 흙이 막히지 않고 배수가 잘 되잖아요. 숙탕을 좀 보세요. 한포제 사와서 친구네 집 마당에서 이렇게 채택됩니다. 깨끗해지고 있네요. 숙탕을 장난이 아닙니다. 숙탕을 끓여줍니다. 숙탕을 끓여줍니다. 숙탕을 끓여줍니다. 지붕이 숙탕을 끓여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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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추가 너무 이쁘게 가지러이 잘 자라고 있어. 안녕. 차도 있고 상추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네요. 벌써 장미가 송이 송이 피어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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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